네, 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주 먼저 살펴보고 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삼성 SDI입니다. 작년 11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60만원대에서 70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삼성 SDI 주가가 현재는 50만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한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 주가의 바닥은 46만원대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17%가량이 낮은 주가 상황인데요. 하지만 리포트의 중점적인 내용은 주가가 바닥까지 내려갈 것이 아니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많다라는 요지의 리포트였습니다. 올해 실적의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 라고 투자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약 천억 원씩 넘게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적 개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자동차용 배터리 매출 비중이 20%를 돌파한 것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로 퍼가 현재 역사적인 저평가 순간이라고 합니다. 퍼가 21배인 상황인데 특히나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퍼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주가 흐름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2차 전지용 동박 납품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공시를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체 생산하는 4680 배터리 등에 사용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배터리 제조사를 거치지 않고 납품하는 유일한 회사가 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루스 첨단 소재 측에서는 필요한 동방향의 70%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관련 종목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인터파크입니다. 최근 리오프닝과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였지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112억 적자였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5억 흑자로 전환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야놀자에서 매각한 전자 상거래 부분을 실적에서 제외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아주 호재성 이슈를 현재 읽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BTS 서울 콘서트를 인터파크에서 예매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어제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확인하시면서 인터파크의 주가 탄력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1조 9천억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7,539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작년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6,011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1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3% 넘게 성장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키트의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오늘 관련해서 실적에 따라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